아 이거 초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치면 이상한 게임이었는데 많이 답답했네 이승관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 맞겜 요거 맞겜 하도록 할께요 연판 우리 편 성큼만 치울 줄 알면은 이길 수 있다 아 박영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권경호님 안녕하세요 요거 않으세요 오 вот 여기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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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 그냥 만리장성을 그냥 연상시키네 연상시켜 그냥 지금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초고론 파도 없네 아까 고맙다 오 마다 아 모래스 그 폰함으로 끝날 거 아냐 이거 아이고 오므데이 원샷 원킬 원킬 있나 원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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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킬